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가 2023년 유튜브 국내 인기 동영상 및 크리에이터 연말 결산을 발표하며 각 분야별 탑10을 선정하였는데요. 그 중 2023년도 국내 유튜브 채널 중 최고의 동영상 탑10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계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이며 국내 조회수 기준입니다. 12월 12일 현재 조회수와는 변동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독특한 컨셉을 기반으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와 음악 채널이 인기를 끌었다고 나왔는데요. 10위 경영자들 채널의 경영권 전쟁 디오리지널 영상 9.11파 채널의 레이디 오네즈 켄시 커버 영상 8위 총 몇 명 채널에 퇴근 후 혼밥러 마라탕 편 7위 MBC 뉴스 채널에 무슨 어벤져스가 오는 줄 빠르게 거침없이 꾹꾹 6위 너덜트 채널의 누나 어디 편찬냐? 5위 더춤 채널의 메가 크루 미션 대중평가 원밀리언 4위 치즈 채널의 어느날 여동생이 생겼다 3위 뜬 뜬 채널 국민 MC 유재석이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듯 진행하는 채널의 설 연휴는 핑계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딩고 뮤직 채널 2년 만에 컴백한 악뮤가 출연한 딩고 뮤직 채널의 악뮤의 킬링 보이스를 라이브로 라면인건가 다이노서얼 후라이의 꿈 러블이 사람들이 움직이는게 200% 시간과 낙엽 오랫날 오랜 밤 낙하 영상의 올해 최고 인기 동영상 2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저희가 컴백을 하게 돼서 대망의 1위는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채널 에스파 카리나가 출연 털털하고도 재치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채널의 존재 자체가 인류의 밸런스 붕괴 최강의 사기캐 유지민이 최고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